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교수 인사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 모비스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모비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빠지는 상태로 어느 정도 좀 자리는 지켜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쵸? 어제까지만 해도 주가 계속 빼고 있었던 모습으로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딱 지지구간, 그쵸? 딱 지지구간을 버텨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 7% 정도 빠진 상태로 장이 마감이 됐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모비스가 투자 경고 종목이거든요? 투자 경고 종목인데 투자 경고 종목을 딱지를 해제를 시키기 위해서 어제 7%를 뺀 겁니다. 7%를 뺀 거예요. 이거 일부러 뺀 겁니다. 여러분들. 일부러 뺀 거고 추가적으로 얘네들 맨 처음에 초전도체로 급등을 했죠. 뺐다가 다시 한 번 급등할 때 중입자로 급등을 하고 최근에는 전환수체 소각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에 있어서 세 가지, 세 번 급등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특징 이 특징 자, 이 특징과 추가적으로 어제 7% 빠진 거 일부러 뺀 거다. 이거는 뭐다? 투자 경고 종목을 해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뺀 겁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고요. 이 모비스 관련해서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모비스 제가 특징이 있고 일부러 뺐다.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투자 경고 종목 해제 이겁니다. 이거. 이게 뭐냐면 일단 이 해제 요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한 단일의 종가 종가가 5일 전날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그리고 자, 15일 전날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자, 이게 있는데 이렇게 1번, 2번, 3번까지인데 3번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되면 1번 때문에 해제가 안 되거나 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2번까지 가는 경우 많이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제 7.25%를 정확하게 뺐습니다. 정확하게 뺐는데 7.25% 빠지니까 딱 정확하게 해제 요건이 딱 맞아 떨어져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이 모비스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말씀드렸던 초전도체가 있고요. 그리고 중입자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 있어요? 행융합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솔직히 이 세 가지의 재료 전부 다 솔직히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은 재료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가를 뺐어. 시장 영향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왜 뺐을까? 솔직히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이게 여기 써 있거든요. 10월 25일 및 자, 10월 11일이에요. 그쵸? 1번과 2번의 날짜는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근데 오늘 10월 26일 어제가 10월 25일이었죠. 10월 25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60% 이상 차이가 나면은 해제가 되지가 않아요. 요건에 충족되지가 않습니다. 그쵸? 요건에 충족되지가 않기 때문에 25일 날 요건 충족시키려고 7%를 빼버린 거예요. 그쵸? 7%를 빼버린 거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11월 달 12월 아마 2일일 거예요. 2일 날 이 경고 종목 딱지가 해제가 됩니다. 해제. 해제가 되거든요. 자, 그럼 이 해제가 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뭐가 있었어요. 자, 특징이 있다고 했죠. 자, 주가가 정확하게 딱 3번 딱 이렇게 3번 급등이 나왔는데 이 3번 올라갔을 때 전부 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경고 종목 해제를 시키고 띄었어요. 정확하게. 후 전도체 올렸을 때 경고 종목 지정됐었습니다. 지정되고 나서 빼고 나서 경고 종목 해제시키고 올렸어요. 이때도 중입자를 올렸죠. 경고 종목 지정됐었습니다. 지정되고 나서 다시 한번 빼고 올렸어요. 20일상 터치시킨 다음에 그죠? 8,100원까지 올라가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빼고 지금 뭐예요? 경고 종목 해제가 됐죠. 해제. 이제 해제 요건 충족됐잖아요. 그러면 모비스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11월 1일까지 주가 관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부근에서 정확하게 딱 이 지지구간이 있죠. 이 지지구간을 버팀목으로 행보를 시키다가 재료로 인해서 크게 다시 한번 상승을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모비스 우리 주주님들 있죠. 우리 주주님들한테 제가 이 매도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한번 해드렸었어요. 지금 저한테 매도가 받고 모비스 수익 보신 분들 지금 다시 데메스타점 잡아 가셔야 됩니다. 데메스타점 잡아 가셔야 돼요. 일단 이거 1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사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좀 사인을 드렸거든요. 여기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고 추가적으로 뭐 여기 위에 있는 번호 010 9014 8706 번으로 뭐라고 한 글자 딱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드려요. 모비스 그렇죠? 7300원 전략 매도 이유까지 설명을 드리죠. 전고점 부근 터치 후 윗골이 닿을 수 있으니 욕심 없이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저도 사람인지라 완전 머리 꼭대기에서 매도할 수는 없어요.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구간을 보고 매도 사인을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드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인을 드렸냐면 지금 자 보세요. 세 번째 상승이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상승이었을 때 자 첫 번째 파동 나왔을 때 어땠어요? 쌍봉 찍어줬죠? 그렇죠? 쌍봉 찍어줘서 저런 건 못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올라갔습니다. 급등 엄청나게 했어요. 저는 1차 종류 여기도 못 들 것 같아서요. 그렇죠? 여기에서 한 번 눌릴 것 같았는데 갭을 뛰면서 상승을 했죠? 갭을 뛰면서 상승을 했으니까 한 번 더 본 거고 추가적으로 빠지면서 다시 한 번 매직 구간 형성을 해주고 올렸는데 여기서 쌍봉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흐름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고점 윗꼬리 부근 정확하게 윗꼬리 부근을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7,300원 부근 정확하게 나와있죠? 굉장히 간단한 부근이 굉장히 간단한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냥 지지저항 구간 잡고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 드린 겁니다. 간단하게.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하게 잡아드린 것도 어떤 거는 맞고 이전 패턴 같은 거를 잘 잡아서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해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 분들 그런 건 좀 솔직히 힘들어. 그렇죠? 솔직히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주식을 좀 어느 정도 오래 했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고요. 어느 정도 일정 수익이 되면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욕심 때문에 수익권이었다가도 손실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많이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욕심 없이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욕심 없이 정리를 하려고 제가 지금 유튜브로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 우리 주주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밑에서 미리 해버리면 저 선침해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를 할 수는 없어요. 매매를 할 수는 없어. 매매를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도움을 드리면서 수익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는 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위에 있는 010 9014 8706번으로 정확하게 이 모 모라고 한 글자 보내주세요. 모비스의 모 여기 이 분도 뭐라고 동일하게 보내주셨죠? 그렇죠? 동일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번호이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번호는 전부 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고요. 모자이크 처리를 했고 여기 뭐라고 보내주신 분 제가 확실하게 이 매도가 목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단체 문자 제공해 드릴 겁니다. 여기에 번호 있으신 분들은 전부 다 문자 가셨을 거예요. 문자 가셨을 거고 혹시나 이 번호 끝번호가 3915번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는데 보내드렸는데 문자 못 받으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이면 100 팸 문자함에 있습니다. 팸 문자함에 있어요. 스팸 문자함 혹시나 이 스팸 문자함에 들어가셨는데도 없다라고 하시면 원래 스팸 문자함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010 9014 8706 8706번으로 뭐라고 한 글자 보내주세요. 길게 보내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뭐라고 한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매도사인 문자 제공을 해드린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모비스 수입 봤고요. 다시 한번 수입 볼 수 있는 구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아시안번 이 재매수타점 재매수타점 잡고 수입 봐셔야죠. 수입 보셔야죠. 이번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 동일해요. 매수타점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이 목표가 이 매도가까지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문자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단에 있는 010 9014 8706번으로 뭐라고 한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라고 한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문자 제공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문자 한번씩 꼭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이대로 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엔 좀 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